선생님 제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과절제에서 앞턱 폐임이 있는데 수술해주는 선생님이 핀 제거하면서 알로덤으로 폐임 부분 조금 개선해 준다는데 흡수율도 계산이 안되고 알로덤을 용과 폐임 곳에 사용하기도 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케이스는 잘 안나와서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냥 알로덤 하지 않고 핀 제거만 하는지 고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수술은요. 모든 수술은요. 어...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술을 했어. 근데 원했던 결과가 아니거나 뭔가 말썽이 생겼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필러를 예를 들어 드리면 어... 필러 같은 경우는요. 주사를 뿅 놓고 마음에 안들거나 뭐 어쩌구나 그러면요. 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플랜 B가 있으니까. 보영물은요. 넣는데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들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빼면 돼요. 근데 알로덤은요. 넣는데 빼는 거는 완전하게 빼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 폐인 부분이라는 데가 신경 바로 밑에요. 그거는 이제 보비라는 걸로 짖어서 떼내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차라리 정이나 그러시면 그냥 필러나 조금 마져보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진필을 거기다 까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